딜 넣어보면 쉽게 잡을지 가망 없을지 간당간당할지 나와요 아직은 몰라 어...보자 될건 같은데 시간 오래걸리겠다 아뇨 찐이에요 찐, 연모 아니에요 오! 위험 위험 킬수야 죽을까? 근데 60포에요 자 cows 아니요 그거 다섯판으로 바뀌었어요 입장대한 원래 열개였는데 열 번이었는데 지금 다섯 번이에요 나 지금 너무 하울링게를 막 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랜고야 12분컨 예상 그치 이거 독패턴 나오고 하면은 딜타임이 더 생겨가지고 시간 좀 더 금방 걸려요 금방 끝날거에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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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아니요 15분이에요 아니야 15분이래 20분이에요 20분 근데 이거 독패턴 들어가면은 시간 길타임 더 많이 생겨요 아 잘못날렸어 방향립스 오케이 독패턴 시작 이러면 이제 금방 잡죠 바로 불풍 whole video da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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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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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카 그치, 이제 피는 잘될지 갑자기 길타임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신태턴이겠는데 숨 패턴이다 오케이 여기 여기 스크린쓰고 아니요 결정석 가격 그거 본 서베랑 똑같아요 그건 서버 공유에요 충분하구만 충분하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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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방향 아 이거하고 아 맞다 제가 가야되는구나 오케이 찍어드릴게요 메스캡 보여드릴게요 스턴 좌우 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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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마지막에 죽을거 여유롭게 윈도우알 쓰고 클리어 한 10분 걸렸네 오케이 스펙 보여드릴게요 스펙은 0.54 0.55 그리고 지금 노블 스킬이 60포인트여가지고 박무 어거지로 85파 맞췄고 이거 파란별물략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보공 238파 하이퍼스테이 버닝서버라서 박무를 좀 많이 찍었어요 11개 아무튼 클리어 했습니다 나머지 카루타 가볼게요